중국을 기반으로 커온 거래소들이 다 중국인들을 몰래몰래 받고 있었다. 그래서 바이비트도 중국인들은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거래소 가입할 때 신분증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인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예 없었습니다, 거기에. 근데 중국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죠. 어? 중국인 다시 받나? 근데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게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은 다시 고객으로 받기로 했어요.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둘러 표현한 거죠. 우리 다시 중국인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받으려고요. 근데 가로 열고 그냥 중국인들 다 받을 거예요. 라고 가로잡고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암호화폐 정책과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암호화폐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바이든 대통령도 암호화폐로 정치 대선 자금을 받기로 했더라고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이제 본인의 그 정치 아젠다, 정책 아젠다에서 배제하던 사람이에요. 중요성도 못 느꼈고 그리고 하원과 상원에서 어떤 법안이 올라올 때 비토를 놓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반대쪽에 있는 트럼프 현재 공화당 후보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 암호화폐 아젠다를 이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호화폐로 도네이션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말았던 그 모든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탄업을 육성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반대쪽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리벌테리안 서밋이라고 하는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여해서 제시자들에게 세 가지의 공약을 약속을 했어요. 그 비트코인 관련된 셀프 커스터디죠. 그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셀프 커스터디도 포함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금 세탁 행위라고 본다는 거죠. 암호화폐 자체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디지털 머니니까 그거를 당국에 신고도 안 하고 내 개인 지갑에 핸드폰 앱에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이면 중진의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행사에 가서 얘기한 게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가지고 있는 거 합법으로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 하나 공약했고 그 다음에 CBDC 발행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CBDC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서베일런스 코인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겠다.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이너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빨리 풀어주겠다. 너무 오랫동안 부당하게 이제 갇혀 있었다. 이런 거 세 개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지하게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산업을 생각하는 건 하나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어요. 뭐 그전에는 암호화폐로 NFT 발행하고 본인 뭐 이제 정치 후원금 받고 뭐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진짜로 비트코이너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간 거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채굴 산업, 채굴 기업들, 미국의 채굴 기업들 대표들과도 만나서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되게 해야 된다라고 강경한 발언을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어떤 냉전 형태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그걸 통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 국가적 아젠다로 비트코인을 담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럼 진지한데? 생각보다 좀 진지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완전히 갈려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렌같이 강경하게 암호화폐 반대를 하는 중진 의원들이 있고 하원에 가면은 이제 젊은 의원들, 그런 사람들은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지금 이제 우리도 암호화폐를 트럼프 대통령 쪽 사람들처럼 좀 이제 임브레이스해서 우리도 친암호화폐 정당으로서 좀 이미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안들,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FID11 같은 건데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of 21st Century 법안이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명확하게. 그래서 이더리움과 뭐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하자. 이거 가이드라인 정해놔야 사업가들이 나와서 뭐 사업을 만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이드라인 나오면 미국 내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이 본격적으로 두운 길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원을 통과했어요. 하원의 척슈머라고 해서 민주당 쪽 중진 의원도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됐습니다. 척슈머는 원래 바이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처럼 중진 의원이고 암호화폐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플로우에 있는 젊은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고 이걸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됐단 말이에요. 근데 상원에서는 이제 아직 계류 중이죠. 상원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떤 이 암호화폐 관련된 방향성이 좀 양분화되어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대선이 11월 달로 코앞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아 암호화폐 안 돼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얼마 전에 이제 비토를 났죠. SAB121 같은 법안은 비토를 났죠. 이제 초당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거든요. 이 법안은.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미 상원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비토를 났어요. 자 요것도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든 행정부가 반 암호화폐라고 해서 단순히 이거를 비토를 났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 게리 겐슬러 의장 얘기 들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고 이 사람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좋고 뭐 이더리움도 이런 게 있어서 뭐 좋고 나쁜 면도 있고 다 좋은데 이게 금융 상품으로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팔릴 때는 쭉 보수적으로 접근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이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좋은 자산인 이유가 쭉 보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두 번 정도 큰 업그레이드를 겪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처럼 6개월에 한 번씩 하드포크가 되고 정책이 바뀌고 이랬으면 비트코인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실 때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대합실에서 이렇게 창밖이 있는 비행기들이 보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죠?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대 비행기 디자인이 처음 그렇게 개발이 돼서 나오고 지금까지 동일한 비행기 디자인이 유지되고 있는 거 그리고 모든 비행기사, 비행기 제조사들이 똑같은 모양의 비행기를 만드는 이유는요.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그게 가장 최적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들면요. 공학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공학적 계산을 해도 그리고 리스크가 커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이룰 수 있는 인명의 수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메카니컬 엔지니어들의 성향은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뭔가 하나 바꾸자고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다 계산을 해요. 비행기 안에 이제 좌석들을 몇 개를 빼고 소파를 놓자라는 결정을 누가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이제 뭐 그 회사 대표가 한다면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계산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소파를 놨는데 비행기가 떨어지면 만약이지만 떨어지면 원래 소파가 없었을 때는 몇 명이 다칠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산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비행기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에도 동일하게 접목이 돼요. 결국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게리 겐슬러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SEC를 운영하는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빨리 뭔가 확 나오게 해서 소비자들이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문제를 만들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봤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옳은 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ETF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비트코인.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아직도 개인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기관들도 뭐 비트코인 ETF도 70%가 개인, 30%가 기관. 30% 기관 중에서도 70% 대부분은 해지펀드예요. 해지펀드들이 뭐 장기적인 가치 상향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ETF는 정말 성공했다고 하면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재무관리사들이 대부분의 이런 매수세를 이끌어야 진짜 ETF가 비트코인 ETF가 성공했구나. 그리고 뭐 연기금 같은 것도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개인이에요. 70%가. 근데 벌써 막 은행이 비트코인 담보를 받게 하고 그러면 은행에서도 상품은 나올 거 아니에요. 예금 상품, 담보 대출 상품, 랩 같은 것도 나올 거고 막 이제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벌써 문을 열어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반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란 말이듯이 천천히 가야 되고 이렇게 막 불장이 약간 오고 막 그 국채는 수익 인율이 안 나오고 막 불장은 오고 이러니까 그 블랙록 같은 소수의 대형 기관들이 우리도 먹거리 좀 달라 하면서 SEC 압박해가지고 그거 승인되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절대 저는 가속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차원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공화당 대 민주당 트럼프 대 바이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트럼프도 지금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부분들 비트코인의 어떤 셀프 커스터디를 인정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그러면서도 이면에서는 막 NFT 발행하고 뭐 암호화폐로 도네이션 받고 이러잖아요. 트럼프 코인 이런 거 실링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비트코인의 어떤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금융 상품의 어떤 도입이랄까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목적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주적인 시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 세력,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응원하고 편승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말을 다 객관적으로 보고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둘 다 프로즈 앤 콘스트가 있다. 바이든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 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게임 이론에 의해서 둘이 약간 경쟁을 막 붙으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좋은 영향을 받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트럼프가 돼야만 올라 아니면 바이든이 떨어져야만 올라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1월 대선 게다가 이제 FOMC 가까우면서 12월 FOMC 가까우면서 기준금리를 한 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권의 게임 이론에 더불어서 거시경제적으로도 혼풍이 불 수 있는 게 올해 연말에 좀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들 보면 악플도 많이 달리고 비트코인 뭐 이제 크구들 뭐 이런 얘기다 이제 투자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진주처럼 진흙 속의 진주처럼 아 지금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인드를 우리가 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유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은 개방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가장 느리게 개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문호를 개방하는 거라기 보다는 이제 중국인들이 그런 금지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들어오느냐죠. 중국인들도 당연히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해요. 하지만 점점점점 몰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 암호화폐 시장은 중국인들이 주도하던 시장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들 바이낸스랑 OKX 같은 거래소들이 다 중국인들 중국 고객 베이스로 큰 거래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중국 고객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 가려져 있어요. 외국인들의 아이디를 몰래 사용해서 둔갑하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조합이나 법인 이름 뒤에 숨어서 내 개인 신분을 숨기고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단으로 더 흘러들어온다는 거죠. 저의 제말은. 이제 중국에서도 주가라던가 부동산 가격이 지나 5년 동안 심각하게 하락을 했고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큰 돈을 풀어서 지금 양쪽 하나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부양하려고는 합니다만 주식시장은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요즘 보여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빈집이 뭐 8천만 채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에 통계도 있고 보도자료 조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8천만 채가 빈집이면 지나치게 거품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고 이게 꺼지려면 하척 나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분들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에 전체부의 70%가 묶여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재테크를 할 만한 자산이 마땅치 않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 해외 주식도 맡겨있고 해외 주식 뭐 우리나라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국장 투자했다가 지금 재미보신 분들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중국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대체 다산에 눈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관심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다시 거래량이 온체인 지표를 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100위권에서 10위권 위로 올라온 게 2022년에서 23년 넘어갈 때입니다. 23년 통계를 이제 봐야 되지만 지금 더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국민들의 수요거든요. 이거를 정부도 모른 척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점차 점차 개방할 거라고는 봐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그 홍콩 시장 비트코인 ETF로 약간 그렇게 열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 본토 사람들의 투자는 막혀 있잖아요. 그게 열리는 게 또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홍콩 ETF 시장에 원래 중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ETF만 막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선물 기반 아니면 비트코인 주식들 관련 주식들을 모아놓은 랩 같은 것들 지금 그것들만 거래가 안 되게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거 요게 이제 다음 단계가 될 거고 결국 단계적으로 요렇게 되겠지만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앞서서 그런 거에 앞서서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바이비트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선물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2위 거래소입니다. 저는 제게 2위 거래소인데 2위 거래소가 홍콩 이제 파스프 홍콩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에게 주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VASP라고 하는 라이센스 신청을 해놨었는데 얼마 전에 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왜 철회를 했냐 이 홍콩 바스프 라이센스를 따려면요 중국 고객들을 받으면 안 돼요. 홍콩 바스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수행을 하느냐 그래서 중국 고객들을 모두 내보내느냐 그리고 이제 완전히 글로벌 회사가 되느냐 그래서 중국을 막고 뭐 홍콩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서방권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만 가느냐 아니면은 중국 고객을 계속 받고 바스프를 철회하느냐 이 결정이었는데 5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 했는데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 바스프도 그냥 안 받을래 홍콩에서 차라리 중국 고객들을 받겠어 이렇게 간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다시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국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의 그리고 이 거래소가 6월 달에 나는 재미있는 기사죠.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을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고객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중국을 기반으로 커온 거래소들이 다 중국인들을 몰래 몰래 받고 있었다. 아이디를 가리고 그래서 바이비트도 중국인들은 고식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거래소 가입할 때 신분증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인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예 없었습니다. 거기에 근데 중국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중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죠. 어? 중국인은 다시 받나? 근데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게 해외에 거주 중인 메인엔드에 사는 분 말고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은 다시 고객으로 받기로 했어요.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둘러 표현한 거죠. 우리 다시 중국인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늦다는 공식적으로 받으려고요. 근데 가로 열고 그냥 중국인들 다 받을 거예요. 라고 가로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중국인들의 거래량이 돌아오면 중국발 이거는 뭐 약간 알트코인 불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제가 이제 홍콩 우리나라 지금 ICO가 막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다녀온 홍콩 웹3 페스티벌에서도 중국 프로젝트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알리는 걸 보고 ICO 사실을 알리는 걸 보고 야 중국은 ICO 시장이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중국에서 투자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ICO 또 돌풍이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전세계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선호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 어쩌면 연말로 가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도 좀 돌아오고 미국 대선으로 인한 어떤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 알트코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중국에서 불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용적인 얘기를 한 번 드려볼까요? 저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알트로 돈 벌고 비트로 가자. 이거는 어렵더라고요. 알트로 돈 벌면은 돈을 벌어본 적도 별로 없지만 알트로 하다가 돈을 벌었어도 또 다른 알트를 찾게 되지 비트로 넘어오지를 잘 않게 돼요. 비트로 넘어왔다가 비트 다시 팔고 알트로 간 적도 있고 결국 내 투자의 타임프레임이 짧고 고수익 고위험을 바라면 계속해서 거기 머물게 되고 성공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만회하려고 더 무리하게 되고 이러다가 나락으로 가게 되죠. 그게 아니라 아니면 비트를 가지고 선물 옵션을 레버리지 땡겨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종류만 다르지 목적은 같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베팅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껴서 가격대가 안 오다가 나도 모르게 무리합니다. 추가로 더 붙고 이거 내려가네 더 붙고 그러다가 결국 청산당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가 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비트코인 상승기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죠. 불장의 초입이거든요. 지금이 불장 초입 때 그때야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예요. 무디성으로. 그러다가 이 상승기 진짜 본격적인 상승기가 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하루 또는 뭐 며칠 동안 한 30%씩 크게 급등하는 날이 한 열흘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간으로 보면은 길지만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상승하는 날에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타를 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날들에 내가 비트코인이 없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제일 좋은 전략은 지금 같을 때 지금 불장의 초입 이때 비트코인을 그냥 진짜 엄청나게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월급쟁이시면은 뭐 좀 주말에 배민 라이드 같은 거라도 뛰셔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아는 분은 그 결혼식 축가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의 어떤 뭐 전략을 좀 이렇게 배워서 결혼식 축가를 나가서 용돈을 번다든지 플랫폼 노동자가 돼서 유튜브 채널을 하셔서 뭐 돈을 버신다든지 해서 원화 채굴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사는 식으로 진짜 비트코인을 많이 사자 최대한 많이 모으자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제 불장이 오거든요. 2021년 그 11월달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던 6개월 동안 그 구간이 옵니다. 그때 온전히 이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진짜 맥시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고점을 맞추고 나가셔도 좋고 고점이 이제 약간 저는 인간지표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원래 관심 없었던 뭐 저희 뭐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 이런 분들도 갑자기 비트코인 사시겠다고 하고 TV에서도 비트코인이랑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이 막 조명되고 막 이러면은 좀 고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나쁜 얘기가 안 나오고 이럴 때 그럴 때 한번 정리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물론 안 팔죠. 그냥 계속해서 꾸준하게 돌장에 초입돼 샀던 비트코인들을 고점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빠져도 그냥 그때 샀던 비트코인을 놔두고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노력하고 계속 이게 반복될 뿐이지 그래서 축적하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더 큰 다음 불장에 오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수함수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저가 매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적립식 매수라는 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가 아니라 쌀 때 사놓은 그것들이 가격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올라갈수록 더 큰 수익률이 배수가 돼서 올라감으로 그냥 나는 쌀 때 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트지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고 엘살바도르 정부가 하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매일매일 비트코인 하나씩 사거든요. 엘살바도르 정부는. 그럴 때 이제 저도 깨닫게 되는 거죠. 기수함수를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저렇게 마이크로 스트레트지나 아니면 엘살바도르 같은 어떤 정부나 기업같이 투자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고래가 되지 못하고 세우나 개나 개인 투자자의 마인드에 머물러 있으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개수를 모아 나가기만 하면 모아 나가는 개수가 불러일으키는 수익률이 배수가 돼서 올라간다. 나중에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스무블 에펙트 워렌 버핏도 50년 60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후반부에 벌어들인 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체부의 과반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전체부의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 이제 뭐 올해 결혼해야 되니까 얼마 필요해서 나 그래서 코인 투자해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모입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러다 보면은 지수함수에 의해서 결국 큰 부가 형성되는 거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 재지 마세요. 언제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지성으로 모읍니다. 그래야만 연말에 올해 연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사이클의 마무리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이 사이클의 이 사이클의